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추도사를 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프랭클린 장례식에는 빌 크린튼, 힐러리 크린튼 부부가 참석해 흑인, 여성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꽉 찬 삶을 살다간 프랭클린 생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 디트로이트도 의사당 어느 쪽에도 가지 않은 채 선거 유세와 인터뷰, 트윗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WTO를 탈퇴한다고 위협했지만 의회가 반대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0%고 유세장에서는 민주당이 메디케어를 줄여 사회주의 기금으로 쓰려고 한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어를 줄이려는 당사자는 대통령과 공화당입니다. 경제 잡지 포브스와 블룸버그가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소수의 부유층에게 혜택이 된다고 다시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부자와 기업을 위한 큰 폭 세금 감면으로 생긴 연방 적자의 일부를 예정됐던 공무원 봉급 인상을 취소해서 막을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이 마녀 사냥이라면서 해고하거나 사임하게 한 인물들은 모두 러시아 범죄 전문가들입니다. 최근 해고를 종용하는 법무부의 한국계 브루스오도 푸틴 친구인 러시아 범죄 조직 보스가 미국 부동산 업계를 통해 돈 세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을 하려고 하자 그의 미국 비자를 취소시킨 일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모든 중요한 사업체에 러시아 마피아 보스의 돈이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들 사위 모두 러시아와 미국 마피아 보스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잡지 애틀란틱이 심층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약간 내려갔고 탄핵을 원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사람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한 알의 1,650억 달러인 세계 최초의 디지털 약이 곧 선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방금 전에 한 2분 전에 지금 마이크가 카메라가 연방의사당에서 아레타 프랭클린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지금 디트로이트죠.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오래 살았던 디트로이트로 옮겨졌습니다. 네 저는 오늘 먼저 존 맥케인 연방상원의원의 추도식이요. 내일 이제 장례식은 일요일에 열리고 내일 또 이제 워싱턴에 있는 성당에서 모두 다시 모이게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살아있었을 때 본인이 딱 정해놓은 또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한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조사가 내일 있게 되겠죠. 내일이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오늘 내용상으로는 어제 그 애리조나 의사당에서 있었던 애리조나가 지역구였기 때문에 그때의 장례식이 훨씬 미닝풀했다고도 보여져 있는데요. 81세에 뇌종양을 앓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한 1년 만에 내가 뇌를 암을 앓고 있다 하고 발표하고는 숨졌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딱 완전히 맥케인 의원이 정한 그대로 100% 반영이 돼서 민주당 30명 하면 공화당도 30명 이런 식으로 초대를 했는데 오늘 의사당에 의사당 계단이 있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계단을 쭉 성조기가 덮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관이 올라갈 때 그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고 그리고는 의사당 맨 위에는 부인인 신디 맥케인이 존 맥케인의 신디 맥케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둘 다 군인이니까요. 군인 제복을 입고 양팔로 아주 거대한 의사당에 바깥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 빗소리가 땅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크게 카메라에 잡혀서 들렸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당 처마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신디 맥케인 또 아들들이 딱 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지금 군인이 돼서 그렇게 어머니를 부추기고 있는 그 장면이 여러 가지를 상당히 상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에 들어가니까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81세로 숨졌고 수요일이 82세였는데 106세가 되신 어머니가 필체를 타고 오셔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옆에는 존 맥케인이 두 번 결혼을 했으니까요. 두 번째 신디 맥케인과 사이에서 낳은 그 맞딸이에요. 33살에 요즘에 굉장히 많이 몇 년 전부터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그 메건 맥케인이 손녀와 106세의 할머니가 서로 위로를 하면서 메건 맥케인이 미국 장례식에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축하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다지 통곡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런데 이 딸은 이 딸은 아버지의 죽음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러면서 또 할머니를 위로하고 할머니가 손녀를 조용히 위로하고 이 할머니인 존 맥케인의 어머니가 아들이 군대 가서 본인의 남편과 같이 해군으로 가서 포로가 되고 또 해군 조종사로서 추락할 때 양팔을 다치고 다리도 다치고 평생을 이제 신디 맥케인과 존 맥케인이 워싱턴과 애리조나에서 떨어져서 살았는데 애리조나주에 오면 주말 부부예요. 이 사람들이 육선의원이었으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또 연방의원도 했고 했으니까 하원의원도 30몇 년을 주말 부부를 했는데 주말에 이 존 맥케인이 애리조나 집에 오면 부인인 신디 맥케인이 그 머리 빗겨주는 모습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봤다고 하죠. 스스로는 머리 위로 손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는요. 그런 이제 그 스토리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군인을 하지 못하니까 정치인이 되라 했었던 그 어머니가 의사당에 앉아서 아들의 관이 이렇게 아들의 시신이 성조기에 덮여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양당 정치인 장관들 군 리더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미츠 맥코넬 상원의원 폴라이온 하원의장이 이제 추도사를 했고 그리고는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나의 장례식에는 오지 못하도록 해라 하는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맥케인 의원에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추도사를 했습니다. 폴라이온 하원의장이에요. 잠시만 들어보시죠. 폴라이온 하원의장이 오늘 맥케인의 추도식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존 맥케인 하면 군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당을 초월해서 정말 그 자신의 믿음 자신보다는 나라를 먼저 앞세웠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이 사랑한 그런 것을 강조를 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한 2, 3분 전에 주미 한국대사도 조문을 한 것처럼 제가 화면으로 멀리 봤는데 이렇게 몽례만 했는데 주미 한국대사인 것처럼 보였고요. 굉장히 많은 공화당 민주당 전 국토안보부 장관 탐 리치 전 국토안보부 장관은 맥케인 하면 군인으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이 되기 전에요. 거수경례를 붙이는 것도 봤고 그 밖에 그 존 켈리 백악관에서는 비서실장도 왔고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보였습니다. 대통령과도 친하지만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도 친한 린지그레암 공화당 의원도 역시 인사를 했고 조 리버먼 전 의원 무소속 민주당이기도 했었던 그리고 워렌 비틱, 아넷 베닝 이 사람들도 왔고 헨리 키신저도 지금 94세인데 오늘 필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존 맥케인의 딸이 예전에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이제 애리조나주의 지역구에 오면 항상 밥을 먹을 때 그리고 아이들과 자녀가 3명인데요. 아들 둘은 맥헌 맥케인의 동생들 남동생 둘은 군인이고 맥헌 맥케인은 텔레비전의 커멘테이터 방송인이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맥헌 맥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애리조나에만 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그게 어머니 신디 맥케인의 룰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손님이 많아서 늘 그런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집도. 그래서 뭐 닉슨의 워러게이트를 파헤친 기자라든가 헨리 키신저 어렸을 때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더라 하고 얘기하는 헨리 키신저도 왔고 신디 맥케인은 어제 그제 애리조나에서는 정말 침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딸이 흐느껴 울 때. 그러나 오늘은 결국은 신디 맥케인도 남편의 관에 애리조나 주에서 살짝 뺨만 대고 금방 스쳐 지나갔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입을 떼서 어떤 기도 같은 것도 했고 나가면서 의사당에서 이렇게 나가면서는 결국은 흰 수건을 코로 입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아들이 또 부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가족은 정말 그 여러 가지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우선 어제 있었던 그 애리조나 의사당에서의 조 바이든의 메시지를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은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 맥케인은 공화당이고 My name is 조 바이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조 바이든 모르는 사람이 없죠. 거기 온 사람은 적어도. 그리고 나서 아예 민주당 하니까 사람들이 또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맥케인의 어떤 기억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친구들 가운데서도 한참 얘기하고 논쟁도 하고 하다가 이제 의견이 서로 통하면 이 친구가 존 맥케인은 공화당이니까 나 민주당이거든. 그러면 존 맥케인이 어 알아. 조금 있다가 또 그러면 또 의견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셀스케어 같은 거 그러면 나 민주당이라고 하면 안다니까.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이 존 맥케인이라는 겁니다. 운동 선수도 존 맥케인이 또 운동 팬이었어요. 애리조나에도 그 팀이 있잖아요. 그리고 블랙 또 뭐 여러 인종적으로도 또 애리조나이기 때문에 인디언식의 음률로 여러 가지 그 장례식장을 표현을 하기도 했고 조 바이든 민주당 부통령이 어제 그 추도사를 한 그 하이라이트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존 맥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를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기예요. 그는 정치보다는 가치를 위에 둔 사람이기 때문이다. 권력 남용이라는 게 일어난다면 어디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형태로 그 권력 남용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일어서서 싸웠던 사람이다. 이게 이제 러시아나 북한에도 해당되는 얘기고요. 존 맥케인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할 때 굉장히 그 낙관적인 것도 존 맥케인이 미국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조 바이든 민주당의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존 맥케인이 본인의 그 장례식을 전부 기획을 했으니까요. 그 장례식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거다. 미국을 믿어야지 된다. 언제나 그 약속도 그 위대함 이런 그 바탕에 있는 미국을 믿자 하는 게 존 맥케인의 메시지였다고 조 바이든 부통령이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불가피해서 안 돼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미국의 위대함 뭐든지 이룰 수 있는 조 바이든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조용조용 얘기하더니 나중에 이렇게 그게 바로 맥케인이 믿던 미국이다 하고 이렇게 쳤죠. 애리조나에서도 1만 5천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공화당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안 좋았고 또 헬스케어 안에 공화당 안에 찬성하지 않고 오바마케어를 지키게 해줬으니까 더 그렇고 또 뭐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 이 맥케인이라는 사람이 30몇 년 동안을 워싱턴에서 지내고 주말마다 애리조나로 내려가면서 이런 것도 애국자인 거죠. 가족이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 산 거잖아요. 존 맥케인이 베트남에 가서 포로가 되기 전에 첫 번째 결혼을 해서 그 결혼한 첫 번째 와이프가 결혼할 당시에 결혼을 이미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은 조정사고 한 명은 변호사인데 48살, 46살 그럽니다. 그러니까 샌디 맥케인과 두 번째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첫 딸이 33살인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는 첫 번째 부인과도 존 맥케인이 딸을 낳아서 시든이라고 지금 42살입니다. 처음에는 이 세 명이요. 그러니까 존 맥케인이 처음에 결혼할 때 부인의 자식을 받아들인 거고 또 그 사이에서 딸을 낳아서 세 명의 자녀가 맥케인 의원이 샌디 맥케인이라는 아주 부잣집 딸과 재혼을 한다고 할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견디지를 못했답니다. 맥케인이 포로가 돼 있었을 때 그 첫 번째 부인이 교통사고가 아주 심하게 나서 다리를 못 쓰게 됐던가요. 아무튼 그렇고 오랜 별거 끝에 존 맥케인이 샌디 맥케인을 만나서 또 그 샌디 맥케인의 아버지의 회사에서 맥주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정치로 이제 뛰어든 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에서의 자녀들이 너무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샌디 맥케인 두 번째 부인하고도 서로 이 자녀들도 친해지고 해서 애리조나에서도 오늘 의사당에서도 이 첫 번째 결혼과 두 번째 결혼의 자녀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두 번째 결혼에서는 제가 며칠 전에 말레이시아라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샌디 맥케인이 방글라데시에 갔다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미국으로. 그리고 그때 이제 남편과는 주말 부부였고 샌디 맥케인은 아팠고 심장질환인가 해서 약을 끊었다가 심장질환을 일으켜서 캘리포니아에 혼자 와서 4개월 치료를 받았어야지 된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 뭔가를 잡고 싶었겠죠. 남편과 의논도 하지 않고 그런 모든 개인적인 히스토리도 갖고 있는 사람이 맥케인인 겁니다. 보통 사람의 삶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샌디 맥케인이 남편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방글라데시 고아원에서 딸 아이를 나는 이 아이 없으면 안 되겠다. 뭐 통고예요. 의논이 아니라. 해서 맥케인도 허용을 했고 지금 17살이 됐거든요. 이 17살에 방글라데시에서 온 맥케인 부부의 입양한 딸이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수술도 했어야지 됐고 텔레비전에서 보셨다면 맥케인 가족 중에서 이렇게 검은 머리에 조금 빨간 물을 들인 그 소녀가 입양한 딸이거든요. 7명이 전부 이 존 맥케인의 말하자면 국장 수준의 이런 장례식에 다 나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현대 가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와이프도 맥케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고 할 때 다 공식적인 지지를 해줬고요. 그런 그 샌디 맥케인이 굉장히 그 컴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결국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오늘 그 순서도요 의사당에서 마지막 이렇게 조의를 표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섞여 나가요. 처음에 이제 샌디 맥케인 나가고 누구 나가고 큰아들들이 먼저 나가고 나이 순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맨 뒤에 그 딸인 맥케인이 가고 또 마지막에 맥케인의 군인 첫 번째도 맥케인 아들 군인으로 군인과 엄마 다음에 군인 딱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맥케인의 신디와 낳은 그 아들 제복을 입고 그리고는 할머니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어머니가 타고 있는 필체어로 이렇게 손주가 맥케인의 아들이 밀고 가서 그 관 앞에 딱 이렇게 모시고 가니까 할머니 어머니가 아들 관 위에 이렇게 손을 얹지는 않았습니다. 캐톨릭이신 것 같아요. 성호를 이렇게 긋고 그리고 아들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그 가족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쫙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내일 장례식에서 민주당인 오바마와 공화당인 부시 대통령이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대통령의 행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분위기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 살아생전에 또 존 맥케인도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눈을 감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서로 미워할 일이 무엇이 있으랴 나중에는 다 털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어제도 분열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에는 아무런 트윗을 하지 않았고 마지막 트윗이 어제 저녁에 인디아나주에서 있었던 선거 유세 물론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늘 하는 캠페인 유세고 그리고 별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비난하고 또 미국 경제가 역사상 최고로 좋다. 역사상 최고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법무부 비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부예요. 언론 비난하고 또 법무부와 FBI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말하자면 민주당도 다 조사해라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개입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지하는가 하면 누군가가 이제 중간에 시위를 했어요.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 그러자 그 사진 기자가 그 시위대를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자원봉사자가 그 카메라를 딱 그 카메라를 시위대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렌즈를 손바닥으로 딱 막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또 다른 기자가 ap 기자가 찍어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특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에 이러면 안 되는데 별로 놀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방송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은 전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민주당이 메디케어를 줄여서 사회주의 비용으로 쓰려고 한다. 다른 복지로 쓰려고 한다. 이런 뜻이겠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큰 박수를 쳤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으면 메디케어 없애버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인디아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디아나가 베네수엘라처럼 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요즘 베네수엘라가 워낙에 인플레이션도 높고 사람들이 먹을 걸 찾을 수가 없고 하니까 한국에서 한국의 보수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베네수엘라처럼 돼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메디케어를 줄여서 사회주의 비용으로 쓰려고 한다. 그런데 메디케어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공화당입니다. 연방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연방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 연방 공무원들은 지금 한 200만 명 정도 있다고 하죠. 매년 자동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2. 몇 퍼센트죠. 2.1%인가 2.7%인가 봉급이 오르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어제 의회에 편지 보냈잖아요. 그거 동결한다고. 물론 의회가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미 예산안이 다 통과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동결되기가 쉬운가 봐요. 그런데 왜 연방 예산을 줄이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세금 감면을 큰 기업이나 부자에게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연방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면 250억 달러를 줄인다나 뭐 이 정도 나오는데 세금 감면으로 1조 5천억 달러가 10년 동안에 더 들어가니까 그게 적자로 계산을 하면은요. 그러면 1년에 1조 1,500억 달러를 세금 감면을 부자에게 해주고 그리고 연방 공무원들 봉급을 자동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250억 달러를 줄여서 여기다가 채워 넣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브스가 공무원이 세금 감면으로 부족된 그 부분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없는 해석인데 다만 다르게 말하겠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스 같은 데서 계산을 다르게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계산은 이런 계산이에요. 2.1%군요. 자동적으로 인상하는 것. 그리고는 이제 또 대통령이 연결되는 것이기도 한데 블룸버그 뉴스와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 관련 얘기도 잠시 딱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했고 블룸버그 뉴스도 결국은 결론 내리면 블룸버그 뉴스가 경제 중심이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이 부자를 위한 그런 경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했고 특히 세계 무역기구 WTO를 미국에 적절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탈퇴할 수 있다고 위협을 했잖아요. 그런데 WTO도 나프탑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인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WTO의 탈퇴를 미국 탈퇴를 찬성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WTO를 대통령의 말대로 탈퇴를 할 가능성은 0%인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을 때 재무장관이 페이크 뉴스다 언론이 무슨 그런 페이크 뉴스와 과장을 넘어서 그렇게 하느냐 미국이 탈퇴할 가능성 없다 대통령은 그런 말 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뉴스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했죠. 보통 이제 미국이 의사당에서까지 추도식을 하는 아주 최고의 국민에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존 맥케인 상원의원 이전에 30명밖에 없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빌리그레안 목사가 최근이었고 그런데 이런 때는 정치인들이 보통 아무 일도 하지 않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인디아나주의 선거 유세도 많은 사람들이 말렸는데 갔고 블룸버그 기자와 집무실에서 인터뷰도 했고 하는 거예요.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중간 선거까지는 오케이. 뭐 그 뒤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특별검사가 러시아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 조사다라고 어제 일리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훌륭한 학자들이 특별검사가 조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그리고 모든 좋은 법 어피니언 리더들도 텔레비전에 출연을 해서 내가 두 여성에게 돈을 줬다 하더라도 캠페인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블룸버그 뉴스 기자가 물어봤어요. 언제 그 돈 주는 걸 알았고 언제 뭐 주라고 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독점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서 구글이 요즘에 본인에 대해서 설치하면 나쁜 것만 나온다고 비난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캐피털 게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자본소득세 계속 추진해 나간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너무 일을 잘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를 탄핵할 수도 없고 탄핵해서도 안 된다. 경제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고 외교 정책도 너무 잘하고 있고 일을 잘하는데 탄핵을 한다면 다음 대통령들도 그래야 할 수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정은과 노스코리아에 대해서는 나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대단한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런 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그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블룸버그 뉴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쭉 인터뷰를 해보니까 경제정책은 대단한 부자를 계속 돕고 큰 기업을 돕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가 크라우즈 자신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수많은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경제정책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게 이제 블룸버그 뉴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블룸버그 기자가 마이클 블룸버그의 사주를 받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런 내용을 썼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블룸버그 뉴스는 마이클 블룸버그가 창업을 했고 관여를 하고 있고 하는 매체입니다. 공항에 가면 CNN과 블룸버그가 많더군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하는 비율과 지지하는 비율 이게 이제 먼저 워싱턴포스트와 ABC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하지 않는다가 60% 지지한다가 36%. 가장 최근에 같은 조사기구가 조사를 한 때는 4월 달이었습니다. 4월 달보다 지지율이 4포인트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화당 사이에서는 여전히 78%가 지지를 하고 아마 워싱턴포스트 ABC가 아니라 라스무센 같으면 훨씬 더 많겠죠. 90% 정도 나오겠죠. 그런데 민주당은 10명 가운데 9명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무당파는 59%가 지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는 사람 대 원하지 않는 사람이 49% 대 46% 그리고 63%는 러시아 관련 조사를 해야지 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 수준의 그런 개입을 너무 많이 시도하고 있다. 53% 그런데요. 이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러시아 관련 조사를 해야지 된다가 워싱턴포스트와 ABC의 여론조사 결과는 63%였는데 public policy polling 이라는 여론조사 기구에서는 끝내라 하는 그런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공화당은 67%가 러시아 조사 끝내라. 무당파는 33%가 끝내라. 공화당 가운데서는 80%가 이거 마냐 사냥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공화당이던 무당파던 공화당의 80%와 무당파의 94%는 이 세상에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는 것이 대통령이 됐건 누가 됐건 증거로서 확실히 나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36% 멀러를 좋아하는 사람이 무당파 가운데서 46%로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아주 중요하다고도 보여지는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한두 번 나오고 나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하면 총체적으로 좀 보도가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nbc 방송을 기준으로 nbc 방송의 보도를 통해서 파나마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러시아의 검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nbc 방송이 보도를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뉴스라고 하는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때 그게 큰 주목을 받진 못했어요. 이번에 다시 애틀란틱이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라디오로 운전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에는 너무 자세해서 많이 추려야지만 되거든요. 그런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와 러시아 마피아와의 연관관계 같은 것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이 중요한 보도의 두 번째입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잡지 애틀란틱이 오늘 심층 보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todayus.com에 제가 원본 기사를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이미 해고를 지켰거나 해고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이름 보면 최근에는 법무부의 브루스 오 한국 분도 계시고 이분은 어머니 아버지가 1955년도에 미국에 오셨더군요. 어머니는 북한 태생이고 아버지는 남한 태생이고 아버지는 교수도 하셨고 그런 법무부 출신이고요. 그런데 보면 앤드류 맥케이브 리자 페이지 등등 모든 사람들이 전부 돈세탁이라든가 범죄 조직과 관련해서 수십 년 동안 일했던 사람인데 공통점이 러시아와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 오 만 하더라도 푸틴의 친구의 비자를 2006년도에 취소를 했잖아요. 러시아 대재벌인 또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부동산 업계를 통해서 돈세탁하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다스에 다스에 하는 엑스파이라는 엑스파이를 만든 퓨전 GPS의 경우도 퓨전 GPS를 만든 사람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탐사보도를 오래 했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 역시 러시아 관련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또 이제 맥케이브 같은 경우 CIA 전 부국장인데 21년 뭐 이틀인가 남겨두고 주말에 그냥 해고해버렸잖아요. 연금 못 받게. 그 사람도 러시아 관련 조직 범죄를 수사했고 유라시안 범죄 신디케이트 또 리사 페이지 역시 이제 이달에 해고된 그런 러시아 첩보 활동 전문가와 같이 내연의 관계였다는 이 리사 페이지도 재판 변호사인데 법무부에서요. 국제범죄조직 돈세탁 러시아 관련이고 역시 또 해고된 다른 FBI라든가 이런 법무부 사람들이 전부 러시아의 범죄를 다뤘는데 이게 러시아 스캔들이니까 당연하다 할 수도 있지만요. 꼭 그렇지도 않는 게 푸틴과 직접 영향이 있으면서 미국의 돈세탁으로 많은 돈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을 또 특히 마피아 또 그런 사람들이 마피아와 연관이 많아요. 그런 연관이 있고 가까이 가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주변인 부동산 이런 곳에 건축할 때 투자를 하거나 입주를 하거나 입주하는 식으로 해서 또 그 뒤에 누구에게 팔고 해서 돈세탁을 한 러시아 마피아 보수 이런 관계를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시키거나 해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누구죠 이 브루스 오가 비자를 취소한 러시아의 그 사람도 푸틴과 친구이기도 하고 누구냐면 알루미늄 회사의 대표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은 기소된 그래서 8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편결을 받은 선거본부장 폴 메나포트와 연관이 있고 뭐 사업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나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아무것도 없다 하고 부정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 소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그 올리가크와 또 특히 마피아들과 연관이 돼서 사업을 했다는 그런 것들이 서류로 다 있다고 오늘 애틀란틱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마피아 보수와 같이 파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사업도 같이 많이 하고요. 건축업 같은 것은 세멘트 같은 건 다 마피아가 꽉 잡고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구 소련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90년대부터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타워도 지으려고 하고 아니라고 본인은 부정을 하지만 그때의 90년대부터 역시 러시아에서도 마피아와 돈 많은 푸틴의 친구들이 석으로 돈 세탁해서 돈 빼돌리려고 할 때 결국은 트럼프의 뉴저지 애틀란틱 시의 타지마을 카지노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타워에도 그런 러시아 마피아 그런 보수가 살고 있고 트럼프보다 3층 아래에 살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타워에 뭔가를 사고 돈을 쓰고 할 때 쉘 컴퍼니를 만들어서 비싼 콘도를 사고 어떤 경우는 어떤 콘도의 3분의 1이 다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마피아 가운데서 다이아몬드 딜러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트럼프 아들은 트럼프 재단은 러시아 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돼 하는 뭐 이런 허풍인지 뭔지 비슷한 말도 했고요. 2008년도에 우리는 미국 은행 의존하지 않는다. 미국 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뱅크롭시나 사기 이런 것과 연관돼서 론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이체뱅크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임한 연방 대법관의 아들이 있는 그래서 그쪽에서 융자를 받아서 에릭도 둘째 아들도 2014년도에 러시아 기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공적으로 했고요. 마이클 코엔은 또 어떤 때 이 사람 주의식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유죄를 인정한 자신도 러시아 마피아의 일원이다 하고 허풍던 적도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한 겁니다. 또 마이클 코엔의 언클도 브루클린의 캐더링 회사를 갖고 있는데 마피아 웨딩 또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자주 얼굴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저런 것들로 볼 때 시간도 없고 더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트럼프의 파나마 호텔도 러시아 돈이 많이 들어갔고 또 범죄 조직과 연관이 됐고요. 또 미국이 금지한 러시아 국영은행과 관련이 있고 러시아 국영은행 이것도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러시아 국영은행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과도 연관이 있고 하는 거죠. 트럼프 타워를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캐나다에 지을 때 그때는 또 사위가 미국이 금지한 러시아 은행 관계자들 만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미국 정보국에 압력을 넣고 미국 정보국 사람들을 쟤네가 다 딥스테이트야 그 안에서 저것들 다 민주당이야 나를 지금 몰아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버스에 집어넣으면서 러시아를 홍보하고 있다. 클레믈린의 가장 큰 홍보팀이 미국 정부다 하는 게 애틀란틱의 보도입니다. 이 정도 나오면 이제 또 어느 시기가 돼서 다른 보도가 나올 테고 오늘 애틀란틱의 이 보도가 틀리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한 반격을 하겠죠. 네 그러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근데 반격이 없네요. 아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해야지 되는데 어쩌죠. 지난해에 FDA에서 승인을 했는데 조울증이나 정신질환 환자에게 먼저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인데 디지털 약이에요. 해서 센서를 그 안에 넣어서 환자가 이 약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등등을 다 또 의사에게 전달되고 그런 약이라고 하고요. 지금 디트로이트에서 빌 크린튼 전 대통령 조금 있으면 조사를 할 텐데 정말 아레타 프랭클린 그 스타의 마지막 가는 길은 화려합니다. 골드 가운에 골드 하이힐을 신고 그러나 이 스타가 흑백 분리되는 그런 큰 공연은 과감하게 거부했었던 스타이기도 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